성당 뒤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당 뒤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당 뒤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녀의 이름으로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 우리의 곁을 떠난 김정홍 루도피코 사제를 위하여 전농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자비를 간절히 청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어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김정홍 루도피코 사제의 영혼을 빛과 평화의 나라로 이끄시고 성인들과 한 가족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나이다 아멘 입당 성가로 329번 329번을 다함께 부르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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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의 주님의 믿음을 주시고 천하의 주님의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믿음을 주시고 천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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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믿음 청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고향하기 위하여 우리 주회를 반성합시다. 전 노아신 하느님과 전 노아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종 김종홍 루도 비꼬 사제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고룩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천상 영광 속에서 언제나 기뻐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육귀의 말씀입니다. 육이 말을 받았다. 아, 제발 누가 나의 이야기를 적어두었으면, 제발 누가 비석에다 기록해 주었으면, 철필과 나부로 바위에다 영원히 새겨 주었으면,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네, 나의 구원자께서 살아계심을, 그분께서는 마침내 먼지 위에서 일어서시리라. 내 살갗이 있도록 바뀌어진 뒤에라도, 이내 몸으로 나는 하느님을 보리라. 내가 기어이 뵙고자 하는 분, 내 눈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그분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으로 성가 54번 2절까지 부르겠습니다. 화답송으로 성가 54번 3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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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겠습니다. 아멘 아멘 일어서시겠습니다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으니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야입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찬미의 주님 오늘 우리는 우리 교구의 원로 사제 김정홍 루더 비꼬 신부님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고별미사를 이렇게 봉헌하고 있습니다 김 신부님은 1973년 12월 8일 사제 소품을 받으시고 46년 동안 사제 생활을 마치시고 엊그제 오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느님 품 안에 잠드셨습니다 이 미사 중에 김 신부님을 하느님께서 당신 품 안에 받아주시어 이제는 고통과 이별도 없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시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장례 기간 동안 김 신부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빈소를 지켜주시고 기도해 주신 신부님들과 신자분들 특별히 신부님께서 사목하셨던 여러 본당에 계셨던 우리 신자분들 또 봉사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김 신부님이 마지막으로 사목하신 세종로 성당 신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훌륭한 신부님을 우리 교구의 사제로 보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정홍 루도 피꼬이시면요만 1973년 사제서품 후 여러 본당과 특수사막에서 최선을 다해 사목을 하셨습니다 후암등본당 보좌심민을 비롯해서 여러 본당 또 군정심으로 또 교포사목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1996년부터 세종로 성당 주임사제로 사목하시던 중 건강 문제로 인해서 1997년 2월부터 휴양을 하시게 됐고 또 2002년 12월부터는 은퇴사제로 이렇게 생활해 오셨습니다 신부님은 이렇게 본당 사목을 하시면서 또 장례 미사를 이렇게 거행할 때 그 유가족들과 함께하면서 그 바쁜 사목 생활 중에도 시간을 내서 장제까지 이렇게 항상 시간이 확 하면 꼭 함께 가셔서 그 유가족들과 함께 하시고 당신이 믿는 하느님이 보내신 분의 뜻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희망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위로하고 격려하셨습니다 긴 투병 시간 동안 가족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2005년부터 근 약 15년 가까이 신부님을 도우며 신부님의 손과 발 입이 되어주신 조부하오로 송문 형제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신부님이 어디 가실 때 모시고 가고 또 이렇게 식사하실 때 이렇게 도와주고 참으로 헌신적인 이런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2012년에는 마지막으로 사목하신 본당인 세종로 본당에서 고위 미사를 봉헌하셨는데 축하식에서 김 신부님은 언울한 발음이지만 참석사제들과 은인들을 한 명 한 명 호명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시기도 했습니다 김 신부님은 병상 중에 있지만 마지막 사목진 세종로 본당을 너무 갑작스럽게 떠나게 돼서 미안하고 늘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감사의 인사를 하시면서 어느 때까지 병상 생활이 이어질지 모르지만 계속 기도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요양 중에도 관심과 지원을 쏟았던 여사올 성지에 대한 소개도 잊지 않고 또 성지를 돌보는 데 애쓰셨습니다 김 신부님은 사제 생활의 많은 부분을 일선 사목자로 매 순간 신자들과 함께 이렇게 동구 동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신부님과 함께 지냈던 많은 신자분들은 신부님께서 마음이 정말 따뜻하고 온유했던 분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신부님이 대신학교 때 제3년 후배였기 때문에 잘 기억합니다 그리고 신부님은 여러분이 잘 아실지는 모르지만 바로 대신학교 입학하실 때 국가대표 선수였던 신동파 농구선수였는데 아니 필리핀 가면 그 부분이 아주 그냥 잘 알아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농구 선수로 국가대표급 선수로 농구의 가드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고 팔팔했던 분이 이렇게 정말 중풍을 맞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게 사실이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렇게 건강했던 분이 이렇게 만 46년간의 사제 생활 중에 그 반인 23년을 건강한 모습으로 상복활동을 하시고 이제 약 23년간 인내로이 정말 이렇게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고통 중에서도 온유하게 사제 생활을 하셨습니다 신부님은 한평생 어떻게 보면 자신보다는 교회와 신자들을 먼저 돌보고 사랑하셨던 충실한 주님의 제자 교회의 자랑스러운 사제였습니다 신부님은 언제나 동창신민들의 모임에 꼭 참석하셔서 사제로서의 형제를 이렇게 확인하며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잘하는 동료의 사제였기 때문에 제가 농장에서 이렇게 사시면서 지었던 사과를 저도 받아 먹었어요 그래서 받아 먹은 사람은 약하죠 난 신부님을 위해서 꼭 기도합니다 신부님이 얼마나 온유한 분이었는지 온유하게 산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요셉 성인이 정말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정말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언제나 선의 하느님의 좋은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정말 그걸 보호하고 지키고 인내롭게 열배를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끝까지 사제의 품위를 지키며 언제까지나 인내로의 사제로서 이렇게 사신다는 것은 바로 정말 하느님께 자기 자신을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바치는 이런 자기를 떠나는 이런 희생이 이렇게 필요한 것이죠 이제 김 신부님이 평생 고통의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사제의 길에서 짐을 내려놓으시고 고통도 죽음도 없는 하느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죽음은 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입니다 모든 것이 물고픔이 되는 죽음은 생각하면 할수록 인생은 참으로 더덥고 허망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서 정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모든 신앙인들도 죽음을 넘어서 부활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모든 것을 딛고 모든 어려움을 딛고 넘어가는 이러한 용기를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김 신부님이 마지막까지 간식하신 이 부활신앙 때문에 고통과 죽음에서도 우리는 오히려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은혜는 죽었을 자도 영원히 살리라 하신 그 주님을 믿고 모든 것을 이겨내며 살았신 그 김 신부님을 떠나보내면서 우리도 언젠가 마주하게 될 우리 자신의 죽음과 영원한 삶에 대한 준비를 충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김종원 루도비코 신부님이 믿고 바라던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기원하며 자비로운 하느님 아버지께 김 신부님을 맡겨드립니다 자비하신 주님 세상을 떠난 김 루도비코 사제의 영혼을 받아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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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서시겠습니다. 보편지향기도가 있겠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청하오니 그를 성인들 대열에 들게 하소서. 교회 안에서 사제직을 수행하다가 세상을 떠난 김정홍 누도비코 사제를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청하오니 그를 천상 전례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 형제와 친척과 은인들의 영혼을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청하오니 그들이 수고의 보람을 얻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모든 일을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청하오니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간절히 청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을 떠난 모든 이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들이 구원의 운청을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물준비성가로 34번 34번 부르겠습니다. 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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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농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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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오린 일입니다 고룩하신 아버지 전동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오른 일이며 저의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복된 부활의 희망을 주셨기에 저희는 죽어야 할 운명을 슬퍼하면서도 다가오는 영생의 약속으로 위로를 받나이다 주님 믿는 이들에게는 죽음이 죽음이 아니여 새로운 삶으로 올마감이오니 세상에서 기뜨리던 이 집이 허물어지면 하늘에 영원한 고처가 마련된 아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주아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천미하며 그도 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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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인이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신앙의 신비여 신앙의 신비여 주님의 성인 Wie 구하의 성도 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세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김정웅 루도 빚고 사제를 생각하소서 그는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의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웠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화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려오니 하느님의 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하느님의 신 아버지의 마라가 오신아 아버지의 이름이 하느님의 신 하느님의 신 하느님의 신 하느님의 신 하느님의 신 하느님의 신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두 나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의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화를 두어하며 내 평화를 준월하셨으니 저의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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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앉으시겠습니다 지금은 영성체 시간입니다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 중 성체를 모실 분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영성체 성가로 151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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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서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가 구원의 성체를 받아 무시고 하느님의 자비를 간청하오니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신비를 맡아보던 하느님의 종 김종홍 루도비코 사제가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환히 밝혀진 그 신비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시겠습니다 고 김종홍 루도비코 사제의 양력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종홍 루도비코 신부님의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44년 10월 5일 황해도 송화군 하리면 안동리에서 출생하신 신부님께서는 1973년 12월 8일 사제품을 받으시고 후암동 본당에서 보좌신부로 사목하셨습니다 군종신부 생활을 거쳐 발산동 본당에서 주임신부로 사목하신 후 해외 연수를 다녀오셨습니다 탑신리 본당과 홍재동 본당에서 주임신부로 사목하시고 교포사목을 다녀오셨습니다 세종로 본당 주임신부로 사목하신 후 1997년 2월부터 휴양하셨고 2002년 10월에 원로사목사제가 되셨습니다 2019년 9월 26일 선종하시오 하느님 아버지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어서 오창선 신문신부님의 고별사가 있겠습니다 김종홍 루도비커 신부님 오늘 우리는 신부님께 이승에서의 마지막 작별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랜 병마에 시달리시다 이제는 모든 고통을 내려놓으시고 하느님 품에 안기신 신부님을 이별의 슬픔 속에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엊그제 부음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가 마주했던 신부님은 단순히 차가운 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잠자듯 평안히 누워있는 이승에서의 모든 고통을 끝내고 이제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또는 유인하셔 신부의 표현대로 햇살 담은 영혼이 되어 하느님의 약속 영혼불멸의 행복을 기다리는 한 사제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티모테오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을 연상시켰습니다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의로움의 화가니 나를 유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부님은 참으로 이 말씀을 온몸으로 겪어내며 사셨습니다 23년이라는 참으로 길고 긴 시간을 투병과 재활을 반복하며 살아오셨으니 말입니다 그 시간은 감당하기 참으로 어려운 혹독한 시련의 시간이었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신부님은 주변의 여사울 순교성지 개발에 힘을 보태시려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고통과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하는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신부님 특유의 낙천적 성품이 한몫했겠지요 황해도 연백평화를 품에 안고 태어났으니 선천적으로 낙천적이었을까? 아니면 장래가 기대되던 농구 유망주 선수로 전국을 누비던 그 스포츠의 정신이었을까? 하지만 이런 것들로 다 설명되기에는 신부님이 겪으셨던 고통과 시련은 인간적 인내의 환계를 넘어서는 참으로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긴긴 투쟁에서 신부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매번 우뚝 일어섰지요 신부님의 별명이 매끼비였죠 이제 매끼비가 아니라 오뚝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할 수 있었으면 아마도 신부님의 가슴 깊은 곳을 적시는 믿음과 신념 때문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46년 전 이곳에서 사제직 수품을 앞두고 우리 모두가 사제로서 한 생을 얻던 믿음과 신념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저마다 고심하고 있을 때 신부님은 그 길잡이로 다음과 같은 수품 선고를 찾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신부님의 앞길을 안배하셨습니다 신부님 안에 살아계신 구원자 예수님 또한 그 모든 고통을 함께 겪어내셨던 것이지요 주님의 이 사랑에 있어 신부님이 견디어낸 지나온 고통의 시간들은 어느덧 이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업에 동참하는 위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말했지요 그리스도의 환란에서 모자란 부분을 내가 이렇게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유하여 내 육신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신부님을 당신의 영원한 사제지계로 부르신 주님은 이제 영광의 화관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꼭 이루실 것입니다 이달 초 신부님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소식을 듣고서도 저희는 지금까지 늘 그러하셨듯이 우뚝이처럼 다시 병상에서 일어나 휠체엿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신부님의 모습만을 기대하였습니다 신부님은 매년 우르도비꺼 추길이 다가오면 불편한 몸인데도 저희 동기 신부들을 식사에 초대하여 행복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곤 하셨지요 그렇게 신부님은 늘 사람들과 친구들과 어울리길 좋아하셨습니다 강론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부님은 참으로 마음이 따뜻한 사목자셨습니다 올해도 늦었지만 올해도 늦었지만 9월 2일에 축일 행사를 계획하셨는데 올해는 주님께서 그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천국에서 잔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화하니 쉬십시오 위대한 부활의 아침을 이어시러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기쁨과 환이 넘치는 열락의 삶을 열어가십시오 이 심정을 담아 천상병 시인의 시를 마지막으로 인사로 올리고 싶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슬배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며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천주의 송모님 우리 루도불코 신문님과 세상을 떠난 모든 사지들을 유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아멘 이어서 고별식이 있겠습니다 유가족분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고인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관습대로 이 육신을 땅에 묻으려고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손으로 땅에 묻는 이 나약한 육신을 성인들의 전구로 성인들과 함께 부활하게 하시고 신자들과 함께 성인들의 반열에 들게 하시며 심판하실 때 자비를 베푸시어 죽음을 이기고 죄에서 벗어나 성부와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를 메고 가시는 착하신 목자 영원하신 임금님을 따라 성인들과 함께 끝없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도록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성인들과 함께 피랑ong의 winning 성인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성인들과 함께 unit기 Серggこの impen pursued 입금을 흘리는 mon시물 성인들과 같이 일어났습니다 성인들과 함께 유행한 것으로 entreief 성인들의 반兒 성인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성인들과 함께asse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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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극히 인자하신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으며 이 사제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리나이다 이 주님의 종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무수한 은혜를 베푸시어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인의 통공을 드러내 보이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주님 저희 기도를 자유로이 들으시어 이 주님의 종에게 천국 낙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남아있는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시 만나 주님과 형제들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릴 때까지 믿음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 김정홍 루도비코 사제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신축을 주소서 주님을 참미합시다 마침 성가로 알마마떼 신학교 교가를 2절까지 부르겠습니다 주님 김정홍 루도비코 사제에게 영원한 신축을 주소서 성가로 알마따라 신축을 주소서 아멘 아멘 아멘